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국적 신의 아이돌, 킬스옵라이프, 그리고 납맨 크리에이터로 조나단과 파트리샷 납맨을 역시 보내고 오시겠습니다. 오빠 조나단씨는 긴급한 일정에 있어서 오늘 파트리샤가 오빠 등신대를 들고 이렇게 핫붙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윤룸은 납맨입니다. 이 납맨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조나단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리샤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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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킬스옵라이프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총패, 킬스옵라이프. 위하 예우는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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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나단과 파트리샤 남맨 승매 함께 옵니다. 함께. 등신대와 함께. 위총패 전달하겠습니다. 위총패 조나단과 파트리샤. 고맙습니다. 이미 전라남도를 광주를 정말 많이 알리고 있는 납맨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우리 홍보새새 여러분들 기념촬영 하실까? 조나단이 함께하고 있네요. 정말. 앞으로 우리 전세계에. 또 우리 전라남도를 함께 알려주실. 제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드시고. 전라남도의 맛과 멋. 그리고 아름다운 맛을 함께 알려주실. 홍보새새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잠시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홍보새새 여러분들은 천천히.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예. 도지사님이 또. 조나단에게 감사 인사를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빠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호콘에서 미투옥시행 함께 했고요. 이제 우리 함께하고. 하기 dimens이.